22학년도 6월 모평 13번 문제입니다. 역시 뭐 크게 어렵진 않은 문제인데 가볍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으로 건너간 이주자갑은 준비했던 사업에 실패한 후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갔는데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갔는데 실패한 후 고민을 하게 된 거죠. 괴롭겠다 그죠? 그러다가 과일 농장에 취업을 했다고 합니다. 무슨 과일인지는 모르겠지만 갑의 남편인 을 역시 가게에 보탬이 되고자 대형 할인점에서 직원으로 일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남편 아들 병은 고등학교에 적응하지 못한 채 방황을 계속했다. 아 이게 뭐 안 좋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네. 그리고 이제 학교를 그만두고 홈스쿨링을 하고 싶다고 했다. 이런 모습을 지켜보던 갑가을은 아 야 미국 학교에 좀 적응하는 걸 기다릴지 아니면 홈스쿨링을 시킬지를 두고 갈등을 빚었다. 일단 내용은 뭐 이렇고 나머지 한번 가볼게요. 디귿. 대형 할인점입니다. 마트 같은 거죠? 2차적 사회화 기간이자 2차적 사회화 기간이자 1차적 사회화 기간은 몇 개 없어요. 가족, 또래 집단 그 정도밖에 없어. 대형 할인점은 2차 사회화 기간이 맞습니다. 2차 사회화 기간은 뭐야? 어떤 인위적 사회화를 하고 뭐 전문적 사회화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이 2차 사회화 기간이죠. 그래서 대형 할인점은 이제 2차 사회화 기간이 맞고요. 비공식적 사회화 기간 비공식적 사회화 기간은 뭐예요? 자 교육기관이 공식적 사회화 기간이고 교육기관이 아닌 거는 다 비공식적 사회화 기간입니다. 그럼 대형 할인점은 교육기관이니까 비공식적 사회화 기간이죠. 어? 뭐야? 썰렁하게 1번 바로 답이 나오네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가보면 자 미음. 미국 고등학교 미국 고등학교는 병에 지금 내 집단이자 중거집단이다 이러는데 여기 보면은 지금 고등학교에 적응하지 못한 채 방황을 하고 있죠. 당연히 중거집단 일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X가 되겠어요. 중거집단은 뭐야? 내가 속하고 싶은 집단이잖아. 근데 뭐야? 적응하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는데 어떻게 중거집단이 되겠어요? 자 그럼 비음은 병의 역할 행동에 대한 제재이다 이러는데 자 적응하지 못한 채 방황을 계속하였다. 이 제재라는 것은 어떤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을 경우에 이제 가해지는 것을 사회적 저기 제재라고 하는데 근데 지금 정하지 못한 채 방황을 하니까 뭔가 어떤 처벌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뭔가 구속을 한다거나 뭐 이러면은 제재가 되겠지만 정하지 못한 채 방황을 계속하는 건 그냥 병의 뭐예요? 역할 행동이에요. 역할 행동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비음은 그냥 이 고등학교에 적응하지 못해서 방황하는 어떤 병의 그냥 구체적 행동양식 역할 행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X가 되겠고 4번 니은은 리을과 달리 자 남편은 리을과 달리 리을 어디니? 리을 어디 싹? 직원 남편은 직원과 달리 개인의 노력을 통해 후천적으로 획득한 지위이다. 둘 다 그렇죠? 남편이나 직원이나 둘 다 후천적으로 획득하는 거지 노력 없이 얻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니을과 달리가 틀렸고 5번 시옷은 기옷과 달리 갑의 역할 갈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옷은 시옷 어디니? 여기 갈등 갈등이 있죠. 이 갈등은 이제 뭐야 남편과 아내가 지금 어떻게 할지 자식의 어떤 고등학교에 적응하지 못해서 방황하는 이 자식을 어떻게 할지 둘이 의견이 갈린 거죠. 역할 갈등과는 전혀 상관없어요. 역할 갈등은 뭐예요? 한 사람에게 여러 사회적 기대가 주어졌을 때 그게 부딪힐 때 역할 갈등인 것이지 이거는 그냥 자식의 진로를 어떻게 할 거지 그냥 부부간의 의견 대립이지 역할 갈등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시옷은 역할 갈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는데 그럼 기역과 달리 그럼 기역과 달리니까 기역이 그럼 뭐가 돼야 돼? 기역이 역할 갈등이 돼야 되죠. 기역과 달리인지 한번 볼까요? 뭐야 갑이 사업에 실패하면 뭔 일을 해야 될지 고민하는 게 이게 역할 갈등이야? 역할 갈등은 뭐라고? 사회적 기대가 두 개가 부딪혀야 돼. 사회적 기대가 근데 이건 그냥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런 고민을 하는 거잖아요. 사회적 기대가 부딪히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옷도 역할 갈등이 아니기 때문에 기역과 달리라고 얘기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